안녕하세요 시사터파의 심층분석 늦게 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분이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 아마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있지만 전부 입가에 뭔가 함박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좋아요 뭔가 좋냐 제가 여러분들 점쟁이잖아요 이재명 의원님은 최대한 늦게 출마 선언을 해라 최대한 늦게 해라 17일 날 해라 이재명 의원님이 오늘 딱 17일 날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쵸 저는 이재명 의원님의 출마 선언은요 희망을 잃어가고 악만 남았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출마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게 진짜 중요한 출마예요 왜냐면 나같은 정치의 고 관여층 그리고 민주당을 누구보다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에 좀 좀 약한 층 연결고리가 약한 층도 있고 민주당에는 다양한 지지층이 존재합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는 지지자들은 강한 어떤 열성 지지자죠 그러나 한 발짝 뒤에서 채팅 안 하고 또 보시는 분들은 또 약한 연결고리에 민주당 지지층이 있어요 그런 연결고리가 대선이 끝나고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요 대선이 딱 끝나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한 20%를 떠났어요 떠났다는 게 뭐 무슨 말이냐면요 어 선거가 끝나면 저거 왜 이렇게 간지럽니 선거가 딱 끝나면요 투표는 항상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지만 정치를 끊고 자기 생활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대선 끝나자마자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채팅하고 이재명 언니 응원하는 사람 아유 왜 이렇게 간지러 하는 사람들은 강한 연결고리층이에요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도 지금 지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지쳤거든 여러분들 제 말 너무 와닿죠 저도 사실 엄청 지쳤어요 야 이러다가 민주당 또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재명 여기저기서 나오지 말라 그러고 이재명 안 나오면 또 다른 당대표 되면 또 우상호 그렇게 믿던 우상호도 수박소리 듣는데 또 누가 당대표 되면 그걸 언제 우리가 또 지켜볼 것이냐 사실상 민주당 지지층들이 한 임계점에 다다랐었어요 인계점 진짜로 인계점에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의 만약에 서른 같은 애들이나 강병원이 도전해 갖고 됐다 그러면 거의 다 떠났을 거예요 전 안 봐도 뻔해요 진짜 이 가운데서 40%는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의원의 출마는요 지지자들 살인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재명 출마를 왜 좋아하냐 지금 이재명 의원이 출마한다 그랬고 대권을 바라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오히려 대권을 바라보는 출마라 그러면 이재명 의원님이 본인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뒤에 한 발짝 물러나 있고 다른 후보 이재명 의원과 어떤 소통이 잘 되는 대리인을 출마 시켜도 사실 그분이 당선돼요 그쵸 그분이 당선이 됩니다 이재명 의원의 시그널을 받은 누군가가 대신 출마하면 돼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에 우리는 또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를 안 하고 누군가 우리가 이재명 의원님이 누군가 뒤에서 믿은 사람이 출마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럼 용서가 안 돼요 또 뒤통수 맞았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를 대우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열성 지지층들이 외연 확장을 합니다 그게 되게 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의원님이 수박소리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써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재명 의원님이 앞으로는 다 같이 민주당이니까 우리 지지층에게도 수박소리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재명 의원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면 우리는 안 써요 근데 다른 사람이 수박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수박이잖아 이래요 그쵸?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현재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들이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박들이 잘하면 박수를 쳐주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수박들이 뭐 무슨 이재명 위하는 척해도 저 새끼 또 딴짓 하려는다 그래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봤는데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순간 수박들 중에서도 이재명 의원에게 박수를 쳐주고 옹호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돼요 그쵸? 거기에 또 그러나 우리가 경기해야 될 거 뭐다? 꼭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딴지 거는 새끼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딴지 딴지 거는 놈들은 죽으라고 요구를 해주면 돼요 죽으라고 요구를 해주되 과거에 엄청난 수박 아니 거의 수박을 떠나서 수박파 완전 조수박 같은 새끼들도 이재명 후보님에게 조금이나봐 도움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박수를 쳐주면 돼요 그쵸?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재명 의원님이 당대표 돼서 수박 다 쳐주세요 맞다 틀리다 이재명 의원님 당대표 돼서 수박 다 쳐주세요 이게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그거 이재명 죽이는 길이에요 알겠죠?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수박들을 다 끼 안을 거예요 수박들 끼 안는다 그래갖고 이재명한테 수박이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딴 놈이 당대표 돼서 수박들이랑 끼 안고 가면 당 말아먹는 수박이 되지만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서 수박을 끼 안으면 이거는 외원학장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 그래도 인정을 했던 우상호가 수박들이랑 짬짬이 하면 우상호도 수박이었나가 되지만 이재명 의원님이 수박들과 회동을 하고 잘 지내면 이재명이 민주당을 통합했나가 돼요 그쵸? 이재명이 민주당을 통합했다가 돼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이재명 의원님이 강병원이나 서른이랑 회동한다 그랬고 둘이 식사하고 얘기 나눴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재명이 수박이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이재명이 당을 하나로 뭉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다? 이재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박 정리는 해야 돼요 그쵸? 수박 정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원 가입 운동을 마구마구 하셔야 돼요 이재명이 당대표 되자마자 엄청난 당원들이 밀려왔다가 이재명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당원 가입은 모두가 이재명을 지키는 표예요 6개월 권리당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당원 가입 10만명, 20만명, 30만명, 40만명, 50만명이 나오면 뭐가 되죠? 그게 바로 이재명 의원이 굳이 수박을 내치지 않아도 2024년 총선 때 수박은 지지자들이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됐다고 해서 나와의 반대 있는 사람들을 내치는 거는 당을 쪼개는 일이에요 아니죠 이재명 의원은 나에게 가장 심한 비판을 했던 사람들을 끌고 가고 하나의 품으로 안으려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재명 당대표 되자마자 당원 가입이 폭증하고 여러분들이 지지자들이 한 명씩만이라도 더 당원 가입시키면 2년 후에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이재명 당대표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경선에서 모든 수박들을 날릴 수 있습니다 수박 정리는 지지자가 하는 것이지 공청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의원님은 자연스럽게 당대표가 된 다음에 모든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줄 겁니다 당원 단계로 바꿔서라도 중앙위의 컷오프 같은 거 없애고 당연히 권리 당원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는 당원 단계로 개정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선에서 투표로 날리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이재명 의원님한테 손에 피 묻히라고 하면서 또 다른 반 이재명 세력들을 만들게 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건 그렇죠? 여러분들 뭐다? 제 부탁은 당원 가입이 이재명을 살리는 길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재명 의원님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라고 제가 오늘 방송에다가 얘기했습니다 방송 제목에 왜 어려운 길이냐 총선 지면 대선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의원님의 사실상 승부수예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야지 역시 이재명 역시 이재명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경쟁력 있는 후보 지지자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후보들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되시면 단수 공천이라는 건 없어질 거예요 단수 공천은 없어질 겁니다 그럼 뭐죠? 다들 경선을 붙을 거예요 경선을 경선을 붙을 거예요 그 경선에서 권리 당원들이 반드시 옥석을 가려서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후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이제 총선에 달렸어요 그 총선 전에 수많은 고비가 있겠죠 검찰이 수사하고 여기저기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의원님 한편으로는 저런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 이재명 의원의 어려운 길은요 사실상 본인이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재명 의원님이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했다라고 하면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진짜로요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의원님이 대통령 선거 떨어지자마자 본인이 쉬운 길 몸 좀 사리다가 국회의원 뺄지 정도 달고 있다가 사실상 민주당이 위기 있을 때 나오려고 도전을 했다 그러면 그게 더 쉬운 길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아니면 지지층을 결집시킬 사람이 없어요 사담으로 여러분들 이재명 의원님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고민을 하고 고뇌에 살 빠진 거 보세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재명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을 빨리 키워야 된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빨리 키워야 되고 많이 나와야 된다 그건 뭐예요 내가 민주당을 살려놓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다 대선의 욕심을 미리 내려놨고 지금은 나의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살아야지 본인이 다음 행보도 있는 겁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민주당이 절대 대선을 다시 잡을 수 없어요 늘 위기 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게 저는 진정한 민주 지정의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희생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을 살리고 지지자들 더 이상 지치게 하지 않고 정말 이제는 으쌰으쌰하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 있는 화력 집중을 위해서라도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 건너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또 몇몇은 이재명을 비포하고 미재명을 깔 겁니다 이제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지지자들의 이 엄청난 화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화력은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우리가 굳이 쓸데없이 여태까지 민주당 내부 문제 갖고 싸우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이재명 의원님의 출마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고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나머지 의원들 있잖아요 민주당 나머지 의원들은요 저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동안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렇죠 그동안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순간 이제는 아 대세가 이렇구나 아마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죠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많은 변화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뭐 데코르보 나가갖고 이재명 떨어져갖고 이제 뭐 이재명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재명이 등판으로써 민주당이 이끌어가고 지지층이 결집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 주변으로 많이 모이는 현상들을 보일 것 같고 나머지 그래도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세를 좀 바꿔야 되죠 이재명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의 개혁의 시작은 이재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게 민주당의 개혁이다 여의도와 광장이 계리감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민주당의 개혁의 시작이다 왜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그토록 원하는지 여의도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서 이제는 이재명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저런 것들을 걱정을 해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자마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검찰 수사가 들어오고 그럴 때 이제 저는 저것만 우리는 예의주시하면 돼요 이재명이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일개 이제 뭐 대권후보였던 사람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단순히 이재명을 검찰에서 소환하고 만약에 공격한다면 이건 민주 진영의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당의 당대표를 야당의 당대표를 이때 똘똘 뭉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과거 개파 반이재명 반이재명 이 가만히 있어도 괜히 기분이 좋고 오늘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빨리 방송을 켜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늦게 왔어요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재명 의원님이 이재명은 합니다 진짜 하는지 여러분들을 보게 됐고 결국은 이재명 의원님도 사실상 총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오늘 출마 선언에서도 공천 학살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그 민주당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는 거에는 당헌당규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그런 개파 정치가 아닌 당헌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저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제가 기분 좋은 것은 이제 우리 민주시장의 화력 좋은 우리 민주시장에서 이제는 윤석열과 제대로 싸우고 그러면 윤석열 지지율 10%대로 분명히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희망을 보은 것이거든요 이재명의 출마는 지쳐있는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과 함께 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하나하나 바꿔 나가다 보면 누가 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역시 민주 없는 민주당이 아닌 민주가 돌아오는 민주당이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분들이 말씀이 오늘 많아서 출마 자체만으로도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이 들어오는 순간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사실 선거를 한 세 번 연속 졌다니 선거를 한 세 번 연속 졌다니 굉장히 지지자들이 패배 의식에 젖어 있어요 그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것을 이재명 의원님이 한 방에 바꿔 주셨어요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그쵸 제발 이제는 이기는 민주당 왜 지지자들이 지쳐 가냐면요 선거를 세 번 네 번 지면요 계속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리가 또 지는 거 아니야 이런 패배 의식에 젖어 들어요 근데 이재명 의원님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왜그러냐면 지지자들도 선거 같은 거에서 한번 이겨봐야지 또 역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심판 받았다 이런 좀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하여튼 우리 이재명 의원의 시너지 효과는 다른 의원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